어이 자네. 그 술병과 술잔 좀 이리 가져오게. 이 술. 몇 잔이나 나올 것 같은가? 6잔이던가? 아니야 아니야. 처음 저자가 따른 것이 한 잔. 그 다음에 두 번째 잔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뭘 그리. 분명 일곱 잔이야. 일곱 잔이야. 일곱 잔이요. 그러면 난 여섯 잔으로 하지. 현재 신고를 먹으면 좋았다. It's not a natural. 페이비가 photographers이네. 미친의 연결에 따라서 내가 손을 주시기 위해서는 졸업이에요. 비빌리와 함께 올리브... 다섯, 아홉, 다섯, 아홉! 고라소에 수저난 느낌? 두 번째 잔을 다녔어. 스마트다만, 다섯, 일곱 잔을 다녔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